여러분 저희 은행에 기업은행이랑 신한행 갔는데 이게 전혀 시스템 서비스가 연계가 전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OTP 카드 재발급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한국은행에서 하던 일을 미국 맨해튼에 있는 같은 은행에 오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참고하시라고 저희 여기 2시간 걸려서 왔거든요 2시간 정도 걸려서 왔는데 안 된다고 해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인 스트리트예요 코리안 스트리트 코리안 웨이 이렇게 써있네요 여기 뚜레쥬르도 있고 고려 서점도 있네요 우동 가게도 있고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같네요 서울 한의원 저희는 어? 2시간에 구글이요? 아냐 아냐 2시간에 34불 써있잖아요 연정국 시간에 구글이요? 아아 저 표기에 속지 마세요 저거 30분에 10불정도 합니다 어 H마트도 있네 이따... 그래그래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아무튼 피곤하네요 배고프고 밥이나 먹고 좀 쉬면서 화를 좀 가라앉혀야 되겠습니다 아냐아냐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종로 3회 예예 썩이 보이는 우리 집에 갈겁니다 저게 약간 굉장히 저렴해요 한 20불정도로 1인당 맨해튼에서 20불에 먹을 수 있는데 없거든요 그리고 아 이게 감미옥이라는 설렁탕집 맞은편에 있네요 예 암튼 저는 저렴하게 우리 집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먹으면 여기인가? 어 여기야 여기 여기 먹는 거 아니야? 어 여기 인기 있어 네? 리뷰가 4.0이야 아 이렇게 약간 셀프로 여기서 반찬 가게처럼 예 집어다가 어 맛있을 거 같아 어 불고기도 이거 싸다 야 팔굽 밖에 안 해 괜찮네 어 여러분 여기 쌍입니다 완전 싸요 아 진짜 야채 잡채 하나하네 어어 네네 맘껏 사세요 김밥 김밥 다자 야 맛있겠다 어 돼지 불고기 김밥 하나 그거 뭐야 이거? 10불짜리 자 여기 여기 뭐가 있어 살모니네 살모니 이거도 맛있겠다 매운 김밥 어 지금 따뜻해 아직 어어 괜찮은데 김치 볶음밥도 있어 여기 너무 좋네요 괜히 평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돌고기 잡채 돌고기 잡채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김밥도 있고 김밥도 있고 뒤에 이거 네가 줘야 될 나치 덮밥 이런 두부 야채 어어 어어 찌개도 있구나 김밥 이거 맛있겠다 목국 어어 그래그래 하나 하자 소고기 목국 하나 하자 하나 할까? 소고기 목국도 있고 너 그거 할 거야? 어 나 김밥이랑 다른 거 하나 더 해야겠다 이거 너무 많은데 치킨 가스랑 많아 이거 되게 많은데 장어 도시락돋밥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좋네요 여기 좋네요 롤도 팔고 와 여기 괜찮다 되게 많다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좋습니다 에그롤 5불 와 싸다 이 정도면 진짜 싼 거예요 여러분 대살전도 있고 해물파전도 7.5불 와 이야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요 아주 맘에 듭니다 불고기 불고기 7.5불 응? 잠깐만 어 여기다 넣자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어 어 맞다 맞다 너무 맘에 듭니다 여기 응? 여기 너무 괜찮은데 트랭탕도 있어 어 순두부찌개도 있어 이야 음 그래 하나 먹자 어구 오케이 순두부찌개 하나 이렇게 너무 많네 어 진짜 많다 요렇게 구조가 여기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금 계산하면 8% 할인해줍니다 네 너무 좋네요 가성비 레스토랑 응 너무 좋아요 저렇게 4개 시켰는데 28불 밖에 안 돼요 음 따뜻합니다 아주 좋네요 여러분 전자레인지도 있어서 이렇게 셀프로 데워 먹으면 됩니다 너무 좋네요 아이디어 좋다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손님이 엄청 많아요 와 저기 줄 서고 있는 거 보세요 음식 맛은 대체적으로 뭐 중간 정도 돼요 아주 맛없지 않고 조금 짜긴 한데 그래도 뭐 찌개 같은게 좀 짜나요 소고기국 뭐 이런게 좀 짜고 순두부국국 근데 먹을만 합니다 이 가격에 한 사람당 저희가 이제 둘이서 28불 냈으니까 한 사람당 14불이면 요 어 맨해튼에서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 정도 음식을 물론 셀프로 좀 데우고 그러긴 해야 되는데 그 종류가 엄청 많아요 진짜로 예 여기는 뭐 좀 이제 뭐 미국에 유혹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은 없겠지만 아무튼 돈을 좀 절약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어우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자 여기 사장님이 제가 이제 헨리 형한테 물어봤던 걸 꽤 오래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짬밥이 필요하다 저희는 이제 헤이티라고 중국에서 저희가 가장 즐겨먹었던 먹으러 이동해 볼게요 계속 리필을 되고 있습니다 야 여기 괜찮은데 반찬도 많고요 진짜 너무 괜찮아요 줄 선거 보세요 지금 한 12시 40분 정도 되는데 점심시간이긴 하지만 엄청난 인기입니다 정말 뭐 많아요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외국인들도 많이 오네요 네 이렇게 상식이 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인테리어도 거의 없고 그냥 예 반찬가게 컨셉으로 해가지고 예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우리집 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한강라면 여기 지나다 보니까 광고하고 있네요 역시 한국사람들 엄청 빠르네요 예 돈 된다 싶으면 그냥 번개같이 차려버립니다 아 진짜 어 한강라면이야 아 다 있어 어 어 다 있어 아 진짜 코리아 스트리트 대박인데요 엄청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치마치도 있어 그 밀크티 어 마치마치 저거 밀크티 맛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기 중국어로 시골 최소 예 그 이민카드 그린카드 바퀴 뭐 이렇게 돼있는데 미국 영주권 개소리죠 하하하하 예 예 일본계 이제 스티트 전형적인 예 스티트푸드죠 예 뭐 램부 뭐야 뭐야 이거 하하하 케밥 같은 거구나 어 얼만진 모르겠습니다 소도시에 살다가 이렇게 완전 초대도시에 오니까 적응이 안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하하하 아 야 바빠요 바빠 역시 대도시 바쁘다 예 배달하는 사람들 하네요 예 예 너무 시원하네요 기념품 난 팔고 있네요 여기가 어디냐 아 예 여러분 요렇게 헤럴드스퀘어라는 곳인데 요렇게 사람들 그냥 요렇게 그냥 부시락 먹고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이게 유코 스타일 흐흐흐 사람들은 그냥 현지 은행만 거래하지 대부분 그냥 다 빼서 한도 있는 분은 다 빼서 나가려나봐 그럼 대부분 그렇지 쉑쉑이다 쉑쉑 어 지금 어떤거지 씻고 있어 쉑쉑이 맛있더라구요 근데 어제 식어가지고 조금 맛이 없었는데 저는 그래도 미국버거중엔 쉑쉑 제일 좋아합니다 헤이티라고 중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음료 브랜드입니다 네 되게 맛있어요 크림 요런 느낌이구요 과일이랑 티랑 요런식으로 해서 만드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뭐 그냥 클릭하면 되는거지 버싱들이 자동화되어 있네요 자판으로 버튼 누르는다고 자동화되어 있네요 자판으로 네 네 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자판기처럼 번호 딱 누르면은 메뉴가 쭉 나옵니다 와 그래서 한 네다섯명이서 저 많은 주문을 다 커버할 수 있는거 같아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저 핫도그 저거 노점 견인당하고 있어요 경찰차한테 아유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안되기도 했구요 메네틴은 길 건너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가 너무 많아 오 마이 갓 이게 메네틴 여기 좀 싸네요 여기 2시간에 27불 10시간 30불 하루에 42불 싸다 시티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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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데이 스페셜이야 올 데이 스페셜 12시간 새벽 12시 전에 시티파키 저희 딱 2시간 끊었는데 거의 정확히 맞춰서 왔습니다 지금 1시 21분 3분 좀 늦게 왔는데 다행히 티켓 안 끊었네요 이거 봐봐 저희 이렇게 두 잔 샀습니다 색깔이 예쁘죠 네 너무 맛있습니다 음 진짜 맛있다 연락이 스페셜 시티파키